아 이거.. 대장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권성은 정만이에요? 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다 부캐 수정이라..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? 네 대장전.. 대장전..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무나 가도 될 것 같은데? 가까운 사람.. 제일 멀어져 자꾸.. 서로 멀어져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무나 가면 될 것 같은데?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면 다리님이 가시는 건가? 네 화이팅 사제빼고 사제분이 가도 이길 것 같은데 지금? 사제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는 걸로 사제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는 걸로 어 이거 시작할 것 같은데요? 오히려 좋지 마 꽁생이니까 아 슬라임이나 다 나와라 간다 아 맞다 저번에 슬라임 먹었나? 아 먹었구나 시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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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러분이 형들은 어떻게 하시는지?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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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말레파 렉 렉 잠시만요 저 하나 끝내고 올게요 어 애들 왔어요 네 끊으면 안되겠구나 애들 왔구만 쟤 무슨 경우지? 그냥 빨리 싸우고 싶은 경우? 첫 교전 면제 올려드립니다 네 네 난 로브가 많으니까 힐 모드로 가겠습니다 뒤에 2명 2마리 스포? 자 고고고 아 스포 어? 안 됐어 괜찮아요 저도 그냥 쎄쎄쎄쎄 랜스티로 가있어요 자 이거 다시 포획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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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잉 3번 다잉 다잉 3번 무슨 자식으로 바로 왔지? 여기까지 아 그래도 그렇지 템이라도 좋으면 말을 안하지만 저 위에 2마리 좀 꺼내올게요 네 저 위에 2마리 좀 꺼내올게요 예 또 왔어요 earthly 스의 이걸 또 온다고? 잡았죠 왔어요 내려오세요 왔어요 네 뭐 충전 형 requested 이게 그렇지 아 딱 correct Guys 아 다 됐어 네 왜? 꺼내 왔어 얘들아 왔다고 해도 뭐 그런거 같은데 얘도 꺼내줄거 같은데? 잠시만 한 마리 더 남았죠? 네 요거 한번 꺼내볼께요 네 네 나오네 나오는 자리가 있더라구요 보통 끝에 한개나 두개 있는데도 다 나와요 그런거 같애 저 맨 끝에 저 두자리랑 대장전이다 제가 갔다올께요 찡찡 한손 안가져가요? 안받아도 될거같은데? 문이 아직 안열렸어요 드리븐 뒤에 열게 아 그래요? 잡고 가야죠? 스테이크 지킴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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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... 문이 아까 안 열렸었는데... 열렸다... 어이... 다 까먹어가지고... 이거... 기억이 안 나네... 응? 다 까먹어가지고... 좋아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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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까먹었다... 아라... 아라... 이거 죽어? 뭐지? 어... 이거 어떻게 안 죽어? 뭐 있나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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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키워보고 싶어요... 아... 아... 죽겠다... 아... 당심했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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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..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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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적이라서... 아... 아... 편적이라서... 아... 아... 그래도 빨간게 뜨는데... 아... 어... 어... 옆에 있는데... 재울게요... 따라오라고 해요... 아... 따라오겠다... 허허허... 깼다...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사상이 들어가있어서... 사상이 들어가있어서... 아... 뒤에 에드 하나 있어... 많이 에드 날 거에요... 와.. 바살라.. 오.. 이거 장난 아닐까? 와. 이따가 저쪽 닥칠을 해야 뭐 깰 수 있는 거죠? 네 맞아요 근데 가운데 문 뚫고 들어가도 돼요 방어 사라지면 옛날에는.. 웬만하니까 까먹어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방어가 안 사라지겠다 가운데 것도 해야 되나 보네 가운데 것도 해야 되나 보네 아 이거 문 뚫자 여기 가운데 아니요 저 저 포로 자리에 있던 폭우수들을 하는 게 더 나아요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위에 위에 아 진짜 진짜 플랩 못먹게 하려고 그러나 1번 코엑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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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3번 3번 1번 일어났어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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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3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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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그냥 그 가운데 먹어야 되는데 걸어올라가죠 걸어올라가죠 우리 왼쪽으로 온 대로 가운데 문 뚫기 시간이 될까요? 아 그래요? 그러면 가운데 빨리 가죠 아우 저게 쇼팍하다 4번 오른쪽으로 그냥 가운데 문 뚫죠 뭘 쳐 얘들만 로비 너무 많이 걸렸는데? 아 진짜 아팠네 애들 와요 1번 커버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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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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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5번 Irk Greece 1번 이거 못 이미 정리해야 돼 뭐 남라 여기에 thinker 여기 에덴가 너무 많이 났는데? 시간이 너무 똑똑하다 배판으로만 들어옸 продus어 그냥 20분밖에 안 됐어 응 맞아요 원래 20분은 20분으로 죽은거에요 1번 1번 왔어요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1번 3번 3번 몸 맞아 깠어 몸 맞아 깠어 근데 퐁을 안쓸려고 했는데 다음 탈 1번 네, 3분 남아서. 어 뭐야 이 방은 이 방에서 속이 잘 안 보여 네 이 방 방, 이 방, 이 방, 이 방 으반! 아아! 5번, 5번 6번, 6번 먼저 가자? 5번 애들은 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 이거 뚫어줘 그냥 하나 정도 해보면 괜찮으니까 5번, 10번, 10번, 10번 2번, 10번, 11번 무비도 아까 5번, 11번, 11번 정리 안하고 올라오면 안 appl 이제 잔치 생겼을걸요? 가보자 아이씨 이것도 바꿔놨어요 아이씨 누구같은데 그니까 해야 될까 권성나가네 이씨 전사관계는 낮은데도 열심히 한거 같더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... 들어가면서 잡죠 뭐? 아... 저녀들이 진상 쳐서... . 루즈 같은 문제. 이거 우리가 너무 좀 일찍 내려오긴 했어요. 왜요? 아니요 아니요. 지금 급해졌다. 일단 다시 파티를 해보시고 폐... 폐호 안 하시고? 나날이 용족들의 동... 어비스타몽은 위험하고 나날이 용족들의 동향... 아마 두 번 할 수 있었는데 캐... 미술 1 슬라임 잡으셨어요 앞에? 어저께 한마디 잡아놓은거 있어 오? 캐가... 계속할 수 있어요? 플라임은 미쓰릴캐만 계속 할 수 있어요. 미쓰릴은 일일캐가 아니에요. 하긴 창까지 띄워주시고 왜 참지 마느라? 아니 아니 하지마요 하지마 딱 쉴 사람들만 딱 집어서 내놔 하지마요 뭐라고 할지 확인 좀 띄워주시고 이제 가볼게요. 수첩입니다. 하나, 고에요 고 하나, 둘, 셋 어? 뛰었어요. 가볼게요. 바로 뜨네?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다 모였네? 이스 마족이네요? 아.. C피드의 영원? 제가는 했네. 와.. 이스.. 쌈이네요. 네 쌈이네요. 아.. 아.. 투공성 아.. 너무 싫다! 와우 우리 그냥 달릴까요? 아.. 투공성 너무 싫다 진짜. 터나와 바로 바로